김성수 가수님을 모셔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동행 두 곡 연속에서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유 너무 저 단장님께서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기가 죽었습니다. 일단 하겠습니다. 고고히 있던 그 속에 내 딸을 매일 줄 때 어렵게 생각나온 너로 그때를 기억하오 맘에 빠를 대하시오 은혜로 지내던 법규 어렵게 생각나온 너로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랑 그 땅줄 알수 있기 이제는 모두가 요거 끊음으로 기억하네 신이 흘러가리 흰과 어디가 흘러가리 어디가 떠난다고 영혼의 손을 꼭 잡았어 하지만 여유는 그리해 이세이 흘러가리 흘러가 와보는 흘러가 다시 보면 그만디를 어차피 혼자 가도하나 여기나 모르고 여보의 한마디만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계세요 여보 안녕히 계세요 여보